슬래시 사진 제공 등호 원앤원스타즈 배우 한재석이 12일 현역 입대했다. 배우 한재석이 12일 현역 입대했다. 12일 소속사 원앤원스타즈에 따르면 한재석은 이날 강원도 고성의 신병교육대대를 통해 국방의 의무에 돌입했다. 한재석은 신병교육대에서 5주간의 기초군사 훈련을 마치고 자대에 배치돼 21개월의 군복무를 이어가게 된다. 소속사 측은 주어진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며 성숙해진 모습으로 돌아올 한재석에게 따뜻한 응원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재석은 소속사를 통해 아무 탈 없이 몸 건강이 잘 마치고 오겠습니다. 늦게 가는 만큼 더 최선을 다하며 즐기고 돌아오겠습니다라며 소감을 전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짧은 머리를 만지며 수줍게 웃고 있는 한재석의 모습이 담겼다. 한재석은 2014년 tvn snl korea 5로 데뷔해 시즌 7까지 연이어 출연하며 많은 사랑을 받았다. 이후 mbc 언제나 봄날 tvn 내성적인 보스 mbc 도둑놈 도둑님 tv조선 대군 대시 사랑을 그리다와 웹드라마 나는 취준생이다 멜로홀릭 등 다양한 작품에 출연하며 연기력을 쌓아왔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